사람들이 묻습니다. 누굴 지지하는데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나요? 우리는 대답합니다. 저희는 대한민국을 지지합니다.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청년들이 나왔습니다. 같이 투표하러 가자고요. 사람들이 묻습니다. 투표하러 가는 게 당연한데 왜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하죠? 우리는 대답합니다. 맞습니다. 그 물음처럼 언젠간 투표하러 가는 게 너무 당연해서 투표하러 가자고 말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묻습니다. 나와 당신의 5년이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. 저와 함께 투표하러 가시지 않겠습니까? 12월 19일, 더 나은 세상,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시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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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